안녕하세요. 은지양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어 제목이 조금 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요거 대 요거는 울렁불렁 막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잖아.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목은 굉장히 긴데 내용은 완전 초심플 그 자체.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나온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쉽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나무젓가락을 떼었을 때.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 컵라면 먹을 때 칙 떼잖아. 그치? 그 느낌을 약간 상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탁 뗐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나무젓가락을 꼬았을 때. 탁 해가지고 비비지 않니? 그치?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꼬았을 때랑 뗐을 때. 이 두 가지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무젓가락을 착 뗐을 때부터 한 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게 나무젓가락이야 나무젓가락. 자, 일단은 이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세 직선 L, M, N 다 평행이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나무젓가락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길이비가 성립하느냐?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 다시 말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게 성립. 또는 어떻게 이야기해 줘도 괜찮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젓가락 하나를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얘랑 얘랑 지금 평행이야. 평행, 평행. 어, 그러면 여기 평행사변형이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A 다시가 이쪽으로 A 다시가 이렇게 오는 것이고 B 다시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네. 그럼 우리 이거 삼각형에서 배웠잖아. 얘네들이 지금 이미 평행, 평행하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성립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근데 다만 얘를 이쪽으로 떨어뜨려 놨다라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나무젓가락을 꼬았어, 얘들아. 샥샥샥샥 이렇게 비벼야 될 거 아니겠니? 꼬았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냐?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다. 이게 성립한다고요. 자, 그럼 얘는 왜 그럴까? 얘는 왜 그럴까? 봤더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어떻게 옮길 거냐? 이 막대기를 이쪽으로 옮겨. 그럼 이 삼각형 보이니? 그럼 이 A 다시가 이쪽 A 다시로 가겠죠. 여기 B 다시는 이쪽으로 B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A 대 B는 A 다시 대 B다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역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A 대 A 다시는 B 대 B다시다. 이렇게 가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였어요, 얘들아. 이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은 약간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자, 뭘 조심해 줘야 되느냐? 얘네들 기리비가 성립한다고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 두 개는 평행하다고. 여기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얘랑, 선생님이 착착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랑 얘네들은 평행하겠지. 이게 기리비가 성립한다면. 근데 얘까지 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건 안 된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까지는 평행하겠지. 근데 얘까지는 껴줄 수가 없다고. 기리비만 성립한다고 해서. 그럼 그 내용을 살짝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거잖아. 삼각형에서 여기 지금 평행, 평행 했을 때는 아, 너네가 평행하다면 AD 대 DP는 A 대 EC다. 이게 성립했었어. 반대로 얘네들이 기리비가 성립한다면 어떻게 평행했었어? 얘네들이 평행했었다고. 얘네들이. 근데 지금 A는 여기 있었잖아, 그렇지? 여기 위에 이렇게 있었던. 얘는 얘까지 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거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얘들아. 오늘 약간 진짜 완전 순한 맛입니다. 그럼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L, M, N 평행하대요. 그랬을 때 X, Y 값 각각 구해라. 그럼 하나씩 하면 되지. X 대 6은 10 대 5다. 아, 완전 쉽네. X 대 6은 얼마? 10 대 5. 아, 그럼 이거 2 대 2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야. 떨어져 있잖아. 나무젓가락을 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 대 5는 14 대 Y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역시 2 대 1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Y는 얼마? 7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는 X 마이너스 Y를 구해라 했으니까 5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L, M, N 평행하대요. 자, 오늘은 약간 워밍업인 게 얘가 나중에 도형이랑 접목될 거라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12 대 9는 이거 대 이거다 써봅시다. 자, 12 대 9는. 그래도 우리 조금 계산하게끔 나왔네, 그렇지? 그럼 이만큼 얼마니? 9 더하기 7이니까 16 대 X가 된다. 12 대 9 이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얼마? 4 대 3이겠네. 음, 그러면 4X가 16 곱하기 3 그러니까 48. 그래서 X가 12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아주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글도 조금 계산해야 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 그림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가 다 평행하대요. 그랬을 때 X, Y 각각 구해서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먼저 X부터 가봅시다. 얘네도 일단 세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 네 개까지 평행하긴 한데, 여기 세 개만 봐봐. 그러면 3 대 X는 4 대 5가 된다. 이거 한번 쓸 수 있겠죠? 3 대 X는, 어, 이거 약간 분수빌인데요? 오, 4 대 5. 그러면 4X는 3호, 15. 그러면 X는 4분의 15라는 아주 극현분수가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가야 되는데, Y는 X가 분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어떻게 갈까? 이거 대 이렇게 가도 괜찮고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X가 이제 4분의 15였으니까 가자. 4분의 15 대 6은 5 대 Y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Y가 6, 5, 3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15 곱하기 1, 15 곱하기 2 해서 4분의 1 Y가 2니까, Y는 얼마? 8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곱하래.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8, 계산해주면 얼마?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30,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아주아주 간단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평행선 사이 발음이 어려워. 선분의 길이의 B,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떼는 상황과 나무젓가락이 꼬여져 있는 상황을 생각하자.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캐네들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있어도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